제임스 베리 1860년 5월 9일에서 1937년 6월 19일 영국 소설가 겸 극작가 피터 팬 등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으며 극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. 40년 이상의 극작가 생활을 통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친애하는 브로토스 등이 유명하다. 특징은 감상적인 눈물과 풍자의 웃음이 섞인 데 있으며 때로는 환상미가 가미된다. 스코틀랜드 출생 에든버러 대학 졸업 후 신문기자가 되어 런던으로 나왔다. 일찍부터 소설을 써서 독신시대 등으로 문명을 얻었는데 명대워빙 등의 권위로 극작을 시작하였다. 몇 가지 습작을 한 후에 저택가 훌륭한 크라이턴, 더 에드머러블 크리치턴 피터 팬 등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으며 극작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. 40년 이상의 극작가 생활을 통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친애하는 브로토스 메어리 로즈 등이 유명하다. 그의 특징은 감상적인 눈물과 풍자의 웃음이 섞인 데 있으며 때로는 환상미가 가미된다. 당시 연극운동의 중심이었던 쇼나잎센풍의 사실적 문제극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가 그린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은 오래도록 기억되었다. 1913년의 준남작이 되었다.